자기가 직접 파는 물건과 의뢰를 받는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매는 본인이 노력하면 영원히 정부 정책이 바뀌듯 본인이 노력하면 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꿈꾸는 자 홈바입니다 오늘은 하프 옥션의 대표님이시자 월세 보증금으로 부동산 산다 라는 책을 쓰신 신기선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사님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할까요? 네 저는 경매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서 경매를 입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치를 이번에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서 반값 경매를 내세우시잖아요 그 개념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수고 없이 많은 경매 책들이 있는데 약간 이 책을 뭔가 차별화시켜줬다 할까요? 약간 조금 독보적이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부동산 경매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값 경매 사실 흔하진 않지만 굉장히 가능하고 또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수익을 내는 데는 쉽게 말해서 반값에도 매입이 가능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업이다 그래서 경매는 본인이 욕심을 내지 않고 또 밟은 말이 많이 해야 돼요 현장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경매를 잘 몰라도 자기가 살아온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동네는 뭐가 좋더라 저 동네는 뭐가 좋더라 하듯이 그 본인의 눈도 잘 활용을 해서 기회를 잡으면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경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자기소개 하실 때 자기가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는 물건과 의뢰를 받는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고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단골 고객이라고 그러나요? 저하고 한 10년 이상을 같이 경매를 해오신 투자분이신데도 가끔 저하고 차 한잔 먹으면서는 좋은 물건 요즘 없어?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농담삼아 좋으면 신대표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 질문은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에요 그 분도 그런데 경매를 제가 저만 해도 그렇고 저 또 우리 직원들이 우리는 업이다 보니까 24시간 아니죠? 출근하면 눈 뜨면 회사 나와서 좋은 물건을 찾는데 하루에 할인을 하는데 그래서 좋은 물건을 찾죠 찾는데 사실 정직점 주인이 고기 맛있다고 자기가 다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탈 나죠 그리고 제가 책까지 쓰고 경매도 오래 타지만 내가 자본금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갖고 있는 자본가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전문가로서 솔직한 말씀인데 몰라요 모른 내가 어떤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이 고기가 정말 이 소 전체에 비해서 이게 진짜 좋은 고기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문가로서 출연해 내는 거는 A급 B급 C급 이제 우리가 C급을 손입분기점 제로라고 치자고 D급 내려가면 이건 경매를 하면 안 되는 물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B급 A급 B급까지는 출연해 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님이다 또 내가 계산을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1년 2년 되팔았을 때 우리가 최소한 3천만 원 5천만 원 수익률 우리가 20% 이상 낸다 이거는 A급이죠 그건 구분해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제 책에도 나왔지만 수익률 100% 넘는 것도 몇 개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초 A급이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미리 예상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매 물건을 1년에 수만 건 거의 10만 건이 넘어가는 물건이 돌아가는데 그중에서 최소한 B 플러스 이상의 물건들은 저희가 다 찾아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업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또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손님들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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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거는 이제 B급 이상 거의 A급 되는 물건은 이 정도 최하의 수익은 제가 보기엔 나옵니다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이게 여기 저희 보셨듯이 5천만 원대에 낙찰 받아서 거의 2억에 팔아요 2년 뒤에 그건 수익이 얼마가 됩니까 근데 그거 솔직히 제 손님이 제가 아 이거 최소한 한 1, 2년이면 수익이 나오고 임대 수익도 나올 겁니다 하고 제가 권했어요 권했는데 손님이 그거 위험한 물건이거든 근데 전문가라서 제가 제가 업무 대행을 해드리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자신감을 들여도 단골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그 전날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 내일이 입찰이 있는데 아 신 대표 이거 우리 집사람이 못하게 하네 요즘은 내무부 장관이 하지 말라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물건이 많아요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하자인데 일반인들 우리 특히 고객들의 시선에서는 아무리 나를 믿지만 아 저거 불안한데 어찌 됐든 내 돈을 투자하는데 손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특히 그 전날 뭐 그 전 전날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자신 있는 내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제가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고기들을 손님들한테 팔고 남은 고기를 드시는 거네요 결국은 어찌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드는데 그 또 저도 이 경매를 전문으로 하지만은 각기 취향이 있어요 그 손님 중에도 보면은 내가 가끔씩 대표님 맨날 상가만 하지 마시고 사장님 토지 쪽도 한번 보세요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생각이 토지는 황금성이 떨어지잖아 나는 상가가 좋아요 그러는 분도 있고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래도 저는 좀 드라죠 상가 토지 전원주택 다 하지만은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가 찾는 물건이 있어요 있기는 그건 뭐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고 그건 수익보다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서 그런 거고 대부분 보면은 우선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찾아달라는 물건 중에 A급을 제가 찾아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죠 그래서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일 처리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고 하는 거고요 좋은 고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기본적으로 좋은 것까지는 구분을 해내는데 이게 대박 터질 거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A급 B급의 정보를 받으려면은 그건 월 회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비슷해요 회비를 먼저 받습니다 그게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렇게 더 받는 쪽도 있는데 보통 통상 한 20만 원 대를 받고 서로 계약을 해요 말하자면은 손님이시다 그러면은 신기선 대표하고 이 업체와 경매를 하겠다 해서 20만 원 먼저 거시고 그럼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프 옥션에서는 고객님의 예를 들어 이삭가님의 그 업무를 경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준다는 책임 소재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적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삭가님의 물건을 찾는 거죠 뭐 아파트를 찾아달라 내가 요즘 서울 집값이 좋다는데 받아달라 그러면은 이제 시세보다 싸고 그리고 이제 또 이사 갈 때 팔았을 때 또 수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경매인데 그런 물건들을 최소한 아까 말했듯이 거의 B급 이상 이 정도면 가격이 좋다 하는 것을 찾아서 이제 해드리죠 말씀하신 건 월 회비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뭐 다른 업체는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 한 번 할 때 한 번만 받아요 그럼 20만 원이나 100만 원 그 사이에 회비를 한 번 내면은 이 사람이 원할 때까지 나 차 받을 때까지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적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그걸 안 받아도 돼요 그 20만 원이 회사에 큰 돈은 되는 건 아닌데 고객이 대부분 경매는 어찌 됐든 여유 자금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더라도 일반 아파트는 이쪽에 잔금 받아서 이쪽에 잔금 치르면 되는데 경매는 이쪽에 이사 나오기 전에 여기 아파트를 미리 다 잔금까지 치러야 돼요 그게 좀 불리하다 불리하죠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신뢰 대 신뢰이죠 고객과 회사 만약에 여유 자금이라는 게 언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한 10개든 20개든 계속 받아들였는데 보내줬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안 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계약금 그리고 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돌려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운영 방침인데 이 작가님 아파트를 제가 한 5억짜리를 받아줬어 시세는 6억짜리인데 그러면 이제 낙찰 됐으니까 저한테 수수료를 줄 거 아닙니까 법정 수수료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세금 계산서 다 끊어들이기 때문에 또 그거는 집값에 포함돼요 다 날라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럼 그 수수료 주시는 금액에 먼저 주셨던 20만 원은 차감을 하시고 주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괜찮네요 이게 20만 원 주면은 내가 원하는 거 낙찰 받을 때까지 이게 그러면은 물건 쓰다 주고 낙찰 내 이 차일까지 컨설팅해 주고 그걸 이제 낙찰 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게 뭐냐면 컨설팅 업체도 고객과 회사와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돈을 받는 거지 이걸 비유하면 되려나요 내가 영업사원인데 차를 사세요 사세요 그런데 안 사 다음에 차 마음에 드는가 뭐 이렇게 막 미루다가 그래 주문할게 그리고 차 계약금 보통 10만 원만 걸기도 하고 5천만 원 걸기도 하고 계약금을 걸면 대부분 여름이 여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 언제 나와 그렇듯이 우리 입장에서도 경매는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손님이 적은 돈이라도 우리한테 맡기고 그러면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이 생기죠 이 사람 돈 받고 우리가 물건 안 찾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이 생겨서 물건을 찾고 고객은 또 담은 적은 돈이라도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의지하고 경매를 하겠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그냥 내 돈 적지만 그냥 날아간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든 둘이서 잘 협업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20만 원에 대한 보상도 다 받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경매가 되게 대중화됐잖아요 진짜 강의도 대중화되고 하는 사람도 많으셨잖아요 책도 많이 나오고 아직도 부정한 경매로 돈 벌 수 있어요? 어때요?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경매 강의를 많이 해봤어요 하면 첫 자기소개하라고 이렇게 같이 수업하시면 오히려 한두 분은 물어봐요 제가 경매를 이제 뛰어들었는데 배우면서 해보려고 돈은 진짜 벌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매는 본인이 노력하면 영원히 정부 정책이 바뀌든 또 세월이 바뀌어서 세대가 바뀌어도 경매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한은 본인이 노력하면 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부연 설명 좀 드려볼까요? 우리가 미술을 하나 경매로 봤잖아요 서로 경쟁하는 그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그냥 정가제로 백화점 가서 정가제로 물건을 사서 사서 내가 되팔면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죠? 혹시 모르죠? 이게 명품이라서 가치가 올라갔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경매는 정가를 안 사잖아요 바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저거 명품이지만 난 경매로 사기 때문에 저거 10만 원짜리인데 난 7만 원 이상 안 쓸 거야 그럼 내가 1등 하면 1등 하고 아니면 말지 또 기다리지 다른 거 나오니까 경매 물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난 무조건 7만 원에 사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욕심을 내지 않고 기다리고 노력하면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사죠 그러면 일단은 출발점이 뭔가요? 3만 원 벌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간단한 원리죠 그러면은 아 그래? 나 돈 필요하네? 그럼 명품이니까 이거 누구나 다 사실 우리 아파트 명품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왜? 아파트는 거의 정가제에 가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7억에 받아놨으면 돈 구팔 때 9억 5천에 내보세요 그 다음날 팔게 그렇죠 그럼 난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출발을 얼마에 하느냐를 꾸준히 자기가 노력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하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럼 경매로 돈 못 번다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까 거기에 대한 더 나간 얘기인데 욕심을 내서 물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낙찰 받는 거에 신경쓰다 그렇죠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경매의 고수는 사람이 없는 데 가서 1등을 해요 저도 이제 그 책에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너무 본질적인 얘기 네 근데 하수는 한 30명 50명 붙은 데서 거기서 1등을 해요 네 그거 그거는 절대로 내가 30명 중에 1등에서 하시는 분 그거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 보는 순간 이후로는 절대로 반에서 공부하면서 경매에서 100명 중에 1등 하면 정말 잘하는데 경매에서 100명 중에 1등 했으면 그분은 망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원지에서 저도 경매 몇 번 입찰해 봤는데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가서 낙찰 받는 게 아니잖아요 7번 8번 전국을 돌아다 떨어지다 보면 이게 낙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가격을 높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 들어가 보니까 그 신이 가 되는지 너무 이해가 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요즘에 경매를 할 수 있다는 책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유튜브도 많잖아요 정말 돈이 없어도 경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거기에 또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저금리가 전세계적 저금리가 오래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신용이 좋다면 은행을 이용해서 경매는 대출도 일반 대출보다는 매매 대출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대출 비율도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그 은행 우리가 이제 경매도 제가 보면 뭐 책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 지렛대 효과를 은행을 이용을 해야 돼요 대부분 간혹 보시면 제 고객분 중에서도 돈들 많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0억짜리 낙찰을 받았어 사장님 이거 8억 거의 이번에 보니까 8억 5천 9억까지도 대출이 되는데요 그런데 대출 안 하세요? 그러면 나는 은행 돈 안 써 사실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여꾼이죠 진짜 피 땀 흘려서 돈 버시고 있는데 경매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내 돈을 2억만 투자해서 10억짜리면 어차피 월세가 대략 저희가 환산을 하면 10억짜리면 최소한 월세 한 500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거를 경매로 10억을 경매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월세가 거의 500 가까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맞춰요 물건을 그렇게 맞추는데 그런데 10억을 내 돈을 다 넣은 거하고 내가 단 2억만 넣은 거하고 수익률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500짜리 받는 거를 2억 아니면 2억 5천 정도 투자해서 한 4개를 받으면 10억을 현찰을 썼을 때 월세가 2천만 원이 나오는데 굳이 나 은행 안 써 내가 빚쟁이야 뭐 이러면서 하시는 거는 물론 그 성품은 인정을 하지만 은행을 이용해야 그 어떤 수익의 지렛대 효과가 있다는 거에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친구 경매에서 전번에 3억 벌었대? 5억 벌었대?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분 그거 3억 벌려고 아마 아파트 아니면 공장 이거를 수십 개를 바라보고 조사하고 현장 다녀보고 구두 굽도 한두 번 갈아보고 그리고 전문가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두들겨 볼 거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 없어요 실제로 이제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인가 그거 보면 일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6억 4천만 원에 납찰받아가지고 8억 2천만 원에 파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별로 특이한 경우도 아닙니다 처음에 이 물건을 납찰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거는 어떤 이유가 그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물건이 A급 같아 아무리 봐도 B급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이거 괜찮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우리 고객들이 공유하는 카톡 방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단체 밴드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올려요 그래서 고객이 아 나 이거 안 그래도 이쪽에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었는데 평수도 커요 그래서 아 받고 싶다 그래서 아 그러시면 얼른 오시라고 그래서 기존 고객이세요 근데 기존 고객이라도 먼저 와서 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는 다른 손님하고는 이 물건에 대한 상담을 안 와요 그래서 받았는데 물건을 알아보는 게 있어야죠 그게 일산에서는 호수공원을 내려다보는 모서리 위치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법적으로 하자가 좀 있었어요 하자랑은 뭐 관리상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임차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하는데 게다가 오피스텔이면 제 기억하기에 비슷한 층들에 다른 오피스텔이 거의 한 7억에서 8억 사이가 이제 시세가 오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수익을 6억 4천에 받았죠 그것만 해도 수익이 된 거죠 10% 채도 10%는 근데 그 현장 답사가 굉장히 어려운 오피스텔이었고 내부는 전혀 못 보고 아 이 물건을 내부 확인 모든 걸 해보니까 아 이거는 8억도 넘겠다 지금 뭐 경매 좀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이 물건 뭐야 검사 한번 검색해 보실 거예요 어 그러네 진짜 이게 어 그리고 낙찰받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팔았네 몇 달 안 됐어요 세금은 많이 냈죠 근데 이거 뭐 나라에 내는 거니까 어떡합니까 그렇죠 세금 다 내고 제가 받은 수수료도 다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다 정리했죠 했는데 그게 일산에서는 가장 조망권이 좋은 위치더라고요 그리고 구조도 좋고 그리고 하자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경쟁도 좀 덜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익 낸 물건들 중에는 뭐 보통 평범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몇 명이 입찰했어요? 기억나는 여기 있죠 지금 자료가 네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인데 차순위를 대비해서 한 1,700만원 맞나요? 아 그 정도인가요? 아 그러네요 한 1,700 정도 네 이 정도면은 3% 정도죠? 그렇죠 네 3% 정도네요 보통 경매는 특히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도 5% 이상은 잘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렇고 대부분 시세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경매 초보라 그래도 내가 받을 이 물건 같은 경우도 1층에 부동산이 몇 개가 있으니까 가서 저건 얼마 가요? 그러면 뭐 다 알려줄 것이고 요즘 인터넷 쳐도 나오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경매를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경매를 좀 하다 보면 경매 가격이라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시세가 예를 들어 7억이다 7억 5천이다 그러면 내가 수익 낼 금액을 먼저 따져놔야 돼요 나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은 벌어야지 경매하지 뭐하러 내가 그걸 안 그러면 금매를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을 꼭 지켜야 되는데 왕왕 여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표현이 조금 안 좋습니다만 폭탄이 안 들어 저는 제 표현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가끔 보면 이런 거 우리는 6억 4천에 써서 몇 명 안 들어왔을 때 남들 시선 별로 안 했을 때 받는 대신에 다 검색 수도 놓고 사람 많이 몰리는 데 와가지고 보통 전문가들은 6억 4천 쓰는데 7억 훅 넘기면서 시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특히 아파트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뭐 그 시간이 남아서 그걸 해본 건 아닌데 어림잡아 제가 검색을 쭉 해보면 10개 중에 한 3개는 그런 분들이 1등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작가님이 유튜브를 보고 좀 배우세요 경매는 물건을 욕심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일산의 보급빌라 사례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7억 7천에 받았는데 2년 만에 16억 2배가 넘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애초에 경매는 여기도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1명 2명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명은 이렇게 들어왔나 보죠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이게 있네요 2명 들어왔죠 이거는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어차피 7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7억 7천을 썼으면 그 사이에 2등도 7억 7천 썼네요 왜냐하면 경매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그것도 숫자가 있어요 쓰는 그리고 이거는 경매가가 이 감정이 15억 3천이 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전에 우리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정이 조금 시세보다는 많이 높여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시세 확인하고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룰대로 따져내는 거라 그런데 이거는 왜 많이 떨어졌느냐 일단 경매는 금액이 좀 센 편이면 물건 종류마다 예를 들어서 상가면 상가가 금액이 높은 쪽이 있고 또 주거용이면 주거용 주거용이 15억이 넘으면 비싼 축에 들거든요 수도권에서 서울 내에 말고 수도권 여기는 수도권이니까 이게 18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납니다 가격 납폭도 크고 거기다가 여기는 아주 고맙게 또 유치권도 들어가 있었고 또 유치권에 점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잡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저걸 사고는 쉽지만 낙살 받고 싶지만 좀 두려운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싸게 받았고 지금은 그쪽이 아마 제가 최근은 안 해봤지만 또 이게 그 조종지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올랐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진짜 뭐 감정감도 높아서 일반인들이 사실 쉽게 전달할 수도 없었고 거기에 이제 뭐 유치권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거치면서 이제 많이 떨어진 사례가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들어간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매 초보와 경매 고수들은 대체 어떤 차이에서 기록되는 걸까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 고수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많이 가고 초고는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 한다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뭐하냐면 물론 제 방식입니다만 경매는 남들이 좋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 아주 뭐 흠잡을 때 없는 경매 물건은 그거는 그런 게 있으면 경매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금매로 사세요 그 유사한 게 있으면 경매는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치료는 그리고 문제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도 기본 골격은 좋은 거 그 물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 아마 경매를 해 보신 분들은 아 그 말 맞아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좀 하자가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경매 고수가 되다 보면 그 하자를 고칠 수 있는 자신이 생깁니다 그 이제 그 하자를 고침으로써 같이 상승시키는 그렇죠 그런데 그 경비가 얼만지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물건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공장은 특히 그런 낙폭이 커요 가만 보면 공장 위치도 좋아요 그런데 가보면 공장이 경매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거기 공장에 있던 세입자들 다 빠져나가고 쓰레기만 쌓여져 있고 녹도 쓸고 쓰러지고 또 뒤에 보면 불법 검출물도 있고 인허가도 문제가 된 데도 있고 또 진입로도 문제가 있고 하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억짜리야 그런데 그런 물건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딱 보니까 하자가 한 5개가 돼 아 녹도 쓸어내 리모델링 해야 되네 저거 한 5천만 원 들어가겠네 또 진입로 문제 또 인허가 불법 검출물 저거는 없애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양서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쭉 경비를 따져보니까 2억밖에 안 돼 그런데 떨어진 게 거의 7억 얼마까지 떨어지니 10억을 딱 써 낙살 받아요 받고 2억만 더 써 그리고 다시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공장 골격이 좋아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위치가 좋다는 거 그 장점은 있는 거죠 그 장점을 살려 놓으면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임대가 차지면 벌써 임대 수익을 역산을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월 거의 천만 원 이상 한 1,300 정도 나오네 월세가 그러면 20억 된 거죠 그러면 그냥 세 받으시다가 뭐 내가 수리한 것도 있고 뭐 한 것도 있고 계산서나 잘 챙기고 있다가 뭐 다른 거 더 좋은 물건이 있을 때는 25억에 내놓으면 팔려요 경매는 꼭 이쁘고 아름답고 흠잡을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수익률은 일으키기 어렵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다 1층 상가를 5,600만 원에 다 처리받아서 2년 후에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받고 매각하신 상가가 있으시다던데 그 상가는 어떤 상가였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 상가예요 그것도 그냥 저는 B플러스에서 A 이 정도 물건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이제 그 중앙 통로가 있고 뒤에 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 통로에서 들어오면 쭉 들어오면 가운데 큰 건물은 로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꼭대기층까지 뚫려 있는 그 로비가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저거 로비인데 저거 뭐하지?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와서 많이 떨어졌다고 감정보다 뭐 한 30몇 프로? 제 기억이 20몇 프로까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25%, 24%인가 25%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죠 했는데 아니 이 로비 이거 사무실로 꾸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니 결론은 남학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거라 그거 단독으로 받았어요 단독이란 걸 혼자 입찰을 들어가서 5천 얼마로 썼죠 그건 뭐냐면은 일반인들이나 또 깊게 조사를 안 하면은 그건 뭐냐면은 평생 그걸 낙찰 받는 순간에 관리비만 내야 된다 매월 십몇만 원씩 그리고 그 소유를 하고 있는 그 소유자도 이제 회사인데 주식회사 회사인데 관리비만 지금 몇 백만 원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죠 내가 받아도 이거 활용 안 하면 사람들 좋은 일 시키고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 지나가는 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고 또 관리실 확인해 보고 그 쪽에 또 관리단도 확인해 보고 하니까 다들 거기는 뭐 하나 못 박아요 구청에서도 법으로 하자는 없지만 그거 민원도 있고 그건 어렵죠 그게 살래서 왜 공무원들도 정확하게는 사실 본인들 책임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 된다고 보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내무부 장관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받은 거를 제가 받았죠 자신 있었습니다 받아서 해결을 했어요 민원 해결하는 거는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몸에 배 있는 거고 인허가 부분은 소방시설 정확하게 해서 서류 집어넣고 절차대로 받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는 중개사법 공법 세법 총 그래서 중개사들 중에서도 보면 제가 말이 옆으로 잠깐 셉니다만 경매를 하는 중개사들은 지식이 많아요 왜 늘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법적인 거 공법인 거 또 인허가 문제 다 해야 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책도 보고 뭐 다 펼쳐보니까 문제 없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단하고 민원이 생긴 거는 네 음 제가 그 투자 제 투자 자금에도 다 관리위 밀린 거 음 관리단에 얘기했죠 이거 제가 법적으로 깎을 수 있다 네 근데 나 안 깎겠다 네 다 드릴게요 네 그 대신에 내가 이거 상가 이렇게 사무실이 들어서면 상가도 더 삽니다 설득을 시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막는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가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지었죠 그래서 그리고 어찌됐든 낙찰을 받은 사람 나도 이제 이 건물에 관리단인이라는 권리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해서 처리를 했고 낙찰을 받자마자 음 어차피 비어있는 데라 뭐 명도비 들어갈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들어갈 것도 없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그 칸막이를 로비를 로비가 길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사무실이 생기면 양쪽으로 복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전체가 네 거기 해서 세 칸으로 딱 나눠서 월세를 50, 50, 50씩 받으니까 얼마나 월세가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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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곱하기 2하면 얼마죠 300이죠 300 곱하기 100하면 어떻게 3억이죠 네 그리고 보증금 500, 500, 500, 500, 1500만 원 3억, 1500만 원 네 그게 은행에 은행은 아니고 우리가 이 경매하는 사람이 역산을 해서 수익률 6%에서 7% 나오는 건물의 가치거든요 네 그러면 3억짜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네이버에다가 2억에 팝니다 그러니까 냉큼 나가죠 그리고 그 세는 본인이 인수하고 그렇죠 임대 수익을 좀 일으키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해서 2억에 150만 원은 수익 조언 좋은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경매는 하자가 있는 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수익까지도 감안을 하고 기본이 어쨌든 간에 비상 경매를 하려면 그 물건의 시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특별한 노하우 없습니다 요즘은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정보가 좋잖아요 그 일단 정확한 그 물건의 시세는 다 확인하는 방법은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토해양보사이트라든가 KB 시세라든가 네이브라든가 또 주변 탐문이라든가 해서 시세 파악하는 것부터 먼저 계속 배워보시면 그리고 현장을 보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라고 한 번에 그런 물건을 자꾸 보다 보면 아 거기에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돈이 되는 게 가끔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오늘 물건을 열 개를 쭉 자료를 뽑아서 저 길치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싫어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네비 다 찍고 가요 그래도 지나치더라고요 유톤에서라도 다시 가서 찾아서 보면은 아 이거는 별 밋밋하네 그러면은 아 그래 이거 물건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열 개를 보다 보면 한 두 개는 어 이건 괜찮네 그러면은 다시 들어와서 법적인 거 다시 보고 권리부터 해보고 또 꼼꼼히 따져보고 다시 한 번 또 현장 가보고 어 좋긴 좋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특별하게 대단한 뭐 재주 없어요 단지 많은 물건을 받아 보다 보니 경험치가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돈이 되더라 예전에도 이런 거 내가 처리했었지 아 그러면 이거는 어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봤는데 아 나는 이걸 봤으니 이건 처리하면 정상 가격까지 올라가겠구나 그 경매에서 물건을 싸게 살려면은 책에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하셨더라고요 세 가지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굳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죠 뭐 그게 열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스무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본인이 자신이 중요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수익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그 하자를 있는 물건을 좀 찾아내는 게 좋고 그리고 그 하자를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려면은 본인도 뭐 공부할 부분은 공부하셔야 되고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셔야 되고 제가 가장 권장하는 거는 부지런하게 현장을 가보시는 거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경매는 그 현장을 자꾸 다니시다 보면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경매 전문가예요 지금 제가 보면 제 고객분들이나 저하고 경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연륜이 있으시거든요 본인들의 경험치가 경매 전문가를 만든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현장을 많이 보시면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경험치에서 아 이거 A급이네 어 이거 돈 되네 내가 아는 거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노력해 보시면 부동산 경매는 거니 토지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네 토지도 실제로 낚실도 많이 받으시고 돈이 되는 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좀 토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예 좋습니다 토지는 돈이 되는 토지는 뭐가 다른가요 음 첫째 싸죠 시세보다 네 네 저 물론 어떤 부분은 상가도 그렇고 공장도 그런 게 있는데 네 상가도 큰 덩어리는 잘라서 임대를 내보고 분할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좀 더 올라가죠 네 토지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더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제가 책에도 있지만 그 좀 큰 땅을 경치가 좋은데 근데 그거 맹지였어요 근데 경매로 맹지가 경매로 나오니 얼마나 싸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기본 골격은 좋더라고 경치는 좋네 땅에 들어가서 터 보니까 아 여기에 집이 있으면은 이 계곡도 있고 발당구고 내가 주말에 와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느낌 네 근데 그런 땅을 이제 낙찰을 받아서 또 일반인들이 그 내가 집 짓고 싶어하는 땅만 뭐 100평 200평 이렇게 땅을 매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시골 가면은 시골에 웬만한 땅 다 500평 1000평 하고 뭐 뭐 그러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싸게 받아서 주의 시세보다도 토지는 보통 경매로 받으면은 네 제 경험입니다 네 항상 50% 이하로 받아요 토지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또 많은 거죠 이제 그거를 어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크기로 잘라놓는다든가 또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게 도로를 내고 또 상하수도 좀 깔아주고 네 누구나 편하게 와서 내 집 지어서 여기 살면 돼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거 만드는 돈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네 돈 별로 안 들어요 그래요? 네 그 뭐 토목공사비 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요 뭐 우리나라 인어가비 굉장히 싸요 인어가 받는 게 어려워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법에 맞춰서 잘 내고 수입인지 잘 붙여서 내면 돈 내라는 건 내는데 그 큰 돈 아니에요 땅에 비하면 그러면 이제 그 누구나 와서 내가 이 땅 100평 사면 내가 그 뭐야 집 짓을 수 있네 네 또 뭐 필요하면 저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집 짓고 싶으세요? 그러면 집 짓는 사람 소개해 줄게요 해 줄 수도 있고 편하게 집 짓고 그리고 땅값도 동네 입구에 그 마을에 봤더니 논밭이 보통 60만 원 50만 원이야 여기 왔더니 뭐 70만 원이네 네 근데 내가 여기 50만 원짜리 농지를 사가지고 상하수도 깔고 뭐 길내고 뭐 그러면 이게 70, 80만 원 100만 원 가거든 근데 남들이 다 만들어 놓고 모양도 이쁘게 잘라 놓고 상하수도 또 다 넣어 놓고 토지가 그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60만 원 100만 원 뭐 이러면 주변 시세복에 맞춰서 내놓으면 다 팔려 근데 네 저희가 경매를 받을 때는 그건 뭐 2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다 완성된 걸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뭐 황무지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게 맨땅에 사가지고 네 거기다 이제 뭐 성토 작업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또 나누어서 이제 파시는군요 경매가 네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경매가 너무 많이 과열됐다 네 경매를 보시는 분들 많다 네 그런데 그거 과열됐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아까처럼 경매를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계속 좋은 물건 찾아내면 그 경쟁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경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금방금방 지쳐서 안 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이 노력하면은 결과는 항상 나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백만 원 월세를 받았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이렇게 뭐 특별하게 재주를 부린 건 아니고요 네 감정이 10억짜리 골프 연습장이었는데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뭐 유치권도 달려있고 네 뭐 복잡하죠 네 그리고 관리비도 뭐 몇 천만 원 밀려있고 네 그 사람들이 관리비가 몇 천만 원 밀려있다 그러면은 사실 관리비는 정임 현차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부담이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처리하는 방안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경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거의 30 몇 프로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40 몇 프로 써서 46억인가 아 4억 6천에 네 10억짜리를 4억 6천에 이제 낙자를 받았죠 받았는데 이거는 공동이 주셨어요? 아니요 한두 명 들어왔을 겁니다 네 들어왔는데 네 이것도 그 뭐라 하자면 평수가 꽤 커요 음 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뭐 골프 연습장 정도 할 정도니까 네 평수가 좀 크죠 그리고 요것도 받은 다음에 3천만 원 돈을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네 왜냐면은 음 뭐 그거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있는데 그 기업자 대출도 병행해서 하면서 대출을 90% 이상 받았어요 90% 이상 받았고 또 임대를 총 4개 호실이었는데 네 개를 각기 나눠서 세를 낳았죠 아 그렇군요 그 과감하게 그 시설되어 있던 거는 네 골프 연습장은 다 뜯어버리고 아 남들은 그 아니 시설 아깝지 않나 그러면 네 뜯어내야죠 수익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애초에 그걸 뜯어낼 생각으로 유채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만 해도 거의 그때 4천 얼마씩 받았으니까 실제로 제 투자금은 없는 게 돼버렸죠 없는 게 돼버렸고 네 그걸 이제 그 월세는 꾸준히 받았고 또 매각도 이제 6억 그거 그 제가 또 다른 물건도 뭐 받아야 되고 해서 그때 그 한 1억 5천 정도 수익을 보면서 이게 차액이죠 수익은 아니고 차액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 매각을 했던 상가를 분양 받는 게 아니고 경매로 샀을 경우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물론 뭐 분양하시는 분들을 들으시면 별로 이렇게 좋아하실 얘기는 아닌데 그거는 이해합니다 왜냐 분양을 하면은 분양하는 사람 시행사나 건물주나 또 분양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수익률을 다 따지고 그리고 또 미래성을 보고 분양을 하겠죠 그럼 그건 정상가죠 그렇죠 또 정상가보다도 많이 또 업이 돼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거 업된 거를 수익률을 맞추느라고 월세도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월세도 올려놓으니 또 월세가 안 나가니 월세 채운다고 우리 뭐 렌트프리라고 하나요 그거 뭐 뒤로 또 주는 것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한 3, 4년 지나면 경매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경매로 받으면은 싸죠 거품이 빠지는 거군요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 정상적이 거의 한 10년이 이상된 건물 상권 안정된 상권도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그 수도권의 우리 도시들 뭐 고양시, 분당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그런 서울을 감싸고 있는 데에 A급 상권들, 물건들은 쉽게 말해서 70%대 10억이면 7억대 경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뭐 제 말만 믿고 내일 당장 7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번 실패를 하신다는 각오로 열심히 물건 찾아서 다녀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매각을 할 때 일단은 정상 매각 가격을 봤을 때는 일단 내가 3억은 벌고 출발하는 거고 출발점이 좋은 거죠 100m를 뛰어도 30m 앞에서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월세는 내가 싸게 받았으니 월세를 싸게 부동산에서 싸게 내세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는 똑같이 주의하고 똑같이 시세대로 나가니까 임대 수익은 더 나오고 그래서 뭐 제가 경매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경매는 적극 추천드리는 겁니다 책에 보면은 1천만원만 가져서 상가주인이 될 수 있다고 쓰셨더라고요 정말 될 수 있어서 사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건데 제가 지금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사례예요 어떤 물건인가요? 제가 반지한대 그것도 현장을 3,057만원에 받았죠 이거 저는 경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제 핸드폰만 나중에 확인시켜도 이렇게 경매 대출 관련된 사람들, 법무사, 지점장, 또 법원에 대출하시는 분들 제가 한 100여만원 알고 있어요 거래도 한 번씩은 또 해보고 저는 늘 큰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대출을 합니다 이 3천만원 대출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대출 담당한테 이거 대출해주세요 대표님 돈도 없는 것도 아니시고 이거 그냥 사세요 왜냐면 본인들도 그게 수수료가 안 되거든요 아니 해주세요 저를 봐서 앞면 때문에 이제 해주는 거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그게 제가 정확한 금액이 제가 등기부 띄워봐야 되는데 등기부 띄워보면 알아요 근데 한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정도 했어요 제 돈 1천만원 들어갔죠 보시면 여기 보증금 500만원이죠 월세 50만원이죠 새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단독이잖아요 이름도 제 이름이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유치권만 6천만원 그리고 막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하인 줄 알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이게 아파트 주상복합의 사실은 이게 1층이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1억 2천원에 팔려고 해도 저 안 팔아요 작지만 왜냐면 여기가 또 재개발 지역인데 이 주상복합은 최근에 지은 거라 재개발에 포함 안 돼요 그 뺑 돌아가면서 주의가 다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반지하인데 앞에서는 안 보여요 건물이 가려서 이게 다른 물건들 이게 형만 들어가면 다 지하야 깜깜해 창문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책에도 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어찌 됐는데 그게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고 거기 관리 보시는 공사하고 임차인하고도 주인하고도 연결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봅시다 딱 들어갔더니 이거 세상에 1층이네 창문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위치가 현관하고는 뒤돌아서 있는 위치지만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부에 엘리베이터 붙어있는 딱 위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동인구로는 출입구도 괜찮죠 그런데 그게 재개발 창문 앞에가 뭘로 바뀌냐면 공원으로 개발 계획이 돼 있는 도시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다 보상이 안 돼서 지금 뭐 이쪽 허무는 데도 있고 여기는 아직도 장사하는 데도 있지만 그게 뭐 그래서 저도 돈을 많이 투자한 건 아니라서 그냥 놔둬보려고 이거 새도 잘 나오니까 지금 여기 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스포츠 브랜드더라고요 창고 겸 사무실로 그 회사가 3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임대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애초에는 지금은 이거였지만 그전에는 어린이 공부방으로 원어밍 교사가 쓰고 지금 이게 받은 지가 2년 넘었죠 3년 돼 갔는데 그 한 2년은 그분이 썼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장사가 안 돼서 그분 나가고 이제 그 회사에서 그 물류가 편하니까 그쪽으로 내려가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뭐 천만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상가도 사시고 하시는데 요즘에도 이게 프레임으로 캐물과 물건도 좀 있나요?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현장 파악을 좀 꼼꼼히 해 보시고 잘 보면 이것도 작은 데로 수익을 내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경매 검색을 물건을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할 때는 범위를 넓게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좋은 물건들이 또 보이죠 좋은 상가를 고르는 대표님만의 뭔가 기준이라든지 방법 이런 알짜 같은 남들은 다 외면한 이런 고르는 방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정답이 없다는 게 답이네요 말하자면 그때그때 물건이 틀리니까 고르는 방법?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한번 해 놓은 거는 물건은 사람과 같다 내 눈에는 이쁜데 친구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쁘다는 정의는 아주 미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네 하는 거겠죠 그걸로 판단을 내리니까 이거 얼마나 지하하잖아요 깜깜한데 깜깜한 줄 알고 그거 받았다가 그거 뭐 깜깜한 지하에 누가 새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거는 정상적인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돈이 되겠구나 또 수익이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뭐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물건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변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걸 왜 봤냐고 그리고 세를 낼 때인데 세를 내러 부동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같은 건물의 부동산인데 어머 그걸 어떻게 세를 내요 그 같은 건물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도 그 안을 모르는 거라 들어가 보세요 그랬더니 같이 들어가도 어머 창문이 있네? 뭐 호나네? 형태가 진짜 중요하네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공인 중에서도 모를 정도니 이건 진짜 네 이제 그 그분도 이해를 하는 게 그 이제 그 지하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 본인이 주로 임대를 내는 거는 그 1층 그러니까 등기부상 1층이지만 나는 사실 그 건물은 삐딱한 언덕에 있는 주상복합이라 1층은 절반 이상은 2층이에요 사실 그러니 그 1층하고 2층 3층 임대하고 그 위에 아파트들만 이제 자기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지하는 무슨 맨날 경매 나오고 뚝딱뚝딱 공사 나온다 그러고 이러니까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꽃이 공장 경매다 라고 하셨어요 왜 공장 경매와 부동산 경매의 꽃이 사실 저는 그 공장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공장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고객분 때문에 제가 공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공장이 경매의 꽃이라는 거는 경매에서 수익이 제일 잘 나는 물건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 이 말 하는 김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분들도 이게 공장을 제가 수익을 많이 내본 어찌 보면 저한테도 은인이신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거의 72 이번에 넘으셨던 거 그분이 공장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공장도 이리저리 몇 십 년 하셨으니 공장도 옮겨보셨고 뭐 보고 뭐 공장 보면 저 공장이 A급이다 B급이다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저는 특별하게 제가 해준 건 없었고 그분이 와서 제가 물건 공장 요구 한 3개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주말에 운전하면서 내가 준 물건들 이런 자료를 들고 주워 있으니까 그분도 뭐 어르신이 뭐 잘 찾게 해서 네비찍고 가겠죠 가서 보면 그분은 공장을 보면 이게 A급이다 B급이다 딱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매 하시는 분들 우리 초보 경매 분들도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미용실 원장님 한 분도 그분도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 상가가 저건 뭐 하려고 그래요? 저거 받아주세요 그럼 그런 거는 반의 반값이야 근데 그거 미용실로 만들어서 되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본인들 인생 경험을 활용을 하실 줄 알면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도 사례가 책에도 나간 게 있지만 그 공장에 저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요 공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커요 그리고 수익이 좋다는 거는 공장은 대부분 좀 비싸잖아요 보통 뭐 웬만하면 10억 수도권에 좀 또 웬만큼 좀 크면 20억 30억 50억 근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반값 이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 상가나 주거용 주택 이런 것보다 공장을 정상화 시키는 리모델링 비가 좀 덜 들어요 책에 나온 것도 20억짜리 11억에 받아 정리해서 18억에 팔아 본인이 얼마 투자했냐 자기 현금 한 1억 정도도 안 들어갔어요 또 어떤 경우는 기계 기구를 잘 팔아서 자기 돈 안 들어가고도 공장 물론 처음엔 돈이 들어가죠 뭐 한 13억에 낙살 받으면 뭐 한 25% 30% 하면 뭐 한 3억 4억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기계 기구를 잘 파시더라고요 공장을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본인 들어간 돈으로 거의 뽑아내고 공장 낙폐 오히려 공장 전문가들이 경매 쪽에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을 잘 받으면 하나만 잘 받아도 그냥 노후 대비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돈이 되면 어떻게 찾아요 진입로라든가 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또 인허가 부분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또 한 번 공장 입지 이런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소하게 뭐 아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거는 저도 한 번 놀란 적이 있는데 폐기물 확인 확실하게 저 폐기물 치우는 데만 한 18억 들어가는 거예요 18억이요 18억이요 얼마나 갚길래 그런 것도 봤어요 그게 땅에 묻혀 있어서 모를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전주인은 경매로도 나왔지만 뭐 그 관할청에서 고발 당해서 구속까지 됐지만 근데 그거를 잘못 빨고 뭐 공장이라고 물건을 대충 보다가 뭐 폐기물이 좀 있네 저거 몇 트럭 안 되네 그거 경비 생각 안 하고 들컥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안 들어가니까 그 20억이 넘는데 20 몇 억인데도 계속 들어가지고 한 5억까지도 떨어졌나 그랬어요 근데 그거 폐기물 처리만 해도 그거는 10억대가 넘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지 그렇군요 경매가 정말 싸게 살 수 있고 정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일반인들한테 여전히 사실은 그 진짬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매매보다 경매가 이런 게 좋다 좀 대중 많은 사람들이 어필을 하신다면 뭐가 좋을까요 경매는 100% 내 의사로 하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는 사실 땅값이 막 오르고 또 요즘 TV에서 많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한 주인이 집값이 아파트값이 너무 뛰니까 계약금 돌려주고도 계약 해지해버린 경우도 있고 뭐 이렇죠 경매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뭐냐면은 내가 수익을 얼마를 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그 금액대로 고수를 하면서 법원을 그냥 우리 친숙한 옆집 간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단골분들 가끔 그래요 대표님이 또 떨어졌는데 어떻게 저한테 미안해요 그러지 말아요 왜냐면 저야 업이 그러니까 늘 법원에 가는 거는 일이고 또 떨어지는 거는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떨어지는 거를 뭐 시셋말로 열받아 한다 그러면은 경매할 자격은 내가 수익 내는 금액을 꾸준히 고수를 하면서 꾸준히 실패를 감수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뭐 저는 미신을 믿는 거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게 그 운명 같은 거죠 내 물건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매는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 없어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요즘은 부동산 사면 어디서 했는지 그걸 다 쓰잖아요 경매는 그거 쓰는 거는 없죠 없고 또 일반인들 방송용은 아니지만은 그거 몇 억 대지 않는 거 하나 산다고 그렇죠 세무사분들 바쁘신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매매는 요즘 자금 출처를 다 일일이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경매는 아직까지는 이 자금 어떻게 돼서 뭐 한다 저도 왕왕 아들 결혼하니 아파트 하나 해주고 싶다 하는 부모님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경매 쪽에서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하는 그런 그냥 뭔가 서류상으로 내는 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아파트 1층은 보통 기피 많이 하잖아요 뭐 일부러 안 받으시면 가격도 사실 싸기도 하고 버려도 잘 안 되고 사실 1층을 경매는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왜 받으신 거예요 1층도 수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물건은 수요와 공급을 제가 책에도 언뜻 그런 얘기를 썼는데 간혹 보면 제 고객분들을 보면 이제 아 내가 여유 돈이 5천만 원 있어요 사장님 이거 조그만 아파트들 아니면 뭐 아파트도 지금은 이제 조정지역이다 뭐 이렇게 돼서 대출이 많이 근데 그전에 몇 년 전까지는 네 아파트 뭐 별로 돈 안 드리고도 경매로 쉽게 받았을 때 얘기인데 그 투자를 하신다고 저한테 이제 자금 얼마 있습니다 아파트를 받을게요 그러면 제가 아 이 아파트 어떻습니까 이거 들어가서 이거 원래 시세가 지금 한 3억 가는데 네 네 한 2억 한 4천 3천에 쓰시면 뭐 단기 매매든 하셔도 한 2, 3천 네 그리고 본인이 투자하시는 돈은 한 6천 내외 네 그러면 한 6천 투자해서 단기 매매해서 뭐 한 2, 3천 벌면 수익은 괜찮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고객분들이 투자인데 자기가 살 거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아파트를 또 이쁜 걸 찾는 거야 그렇죠 로얄층이라 해야 되고 그렇죠 위치도 좋아요 전철이 가까워야 되고 전철이 멀어도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전철 멀어도 그 동네 아파트 가면 빈집 없잖아 다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쁜 물건은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분당을 갔어요 분당을 가서 예전에 아파트를 많이 받았을 텐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저 말이 맞나 그럴 거예요 분당 가면 뭐 전철 역세권으로서 이렇게 노란자이 집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위치 좋은 아파트는 제가 현장 갔다가 전철 가깝네 그러면 제가 돌아와요 가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분당 외곽에 또 고양시도 이런 외곽에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어 그래도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수요가 다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운정이 좀 지금 운정 떴지만은 그때는 고양시에 살래 운정 살래 운정은 죽어도 안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매로 운정을 낙찰을 받아요 왜? 거기에 수요가 있거든 그 동네 아파트도 다 공실 하나도 없이 다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지 고양시를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운정을 원하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파트도 시세가 있고 문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고양시의 좋은 위치 분당의 좋은 위치의 아파트는 5억짜리면 얼마를 써야 되냐 4억 7천 이상은 써야 1등을 해요 네 그러면은 되팔면은 돈이 까져 그렇죠 까져요 세금 내고 하면 어 그런데 역세권이 아니고 운정이나 분당에서도 쭉 떨어진 외곽 쪽에 뭐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 아파트도 번듯이 다 있어 그런 거 5억이면 얼마에 받냐 네 보통 4억 천에서 2천, 3천이면 받아요 그거 미세한 차이가 여기는 중심부의 아파트는 보통 입찰 들어오면은 보통 20명, 30명 들어와요 네 정말 경쟁률 세죠 거기서 1등 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돈 안 돼요 본인이 1등을 했다는 거는 그건 이제 앞으로 그 대팔고 수익을 어떻게 될 건가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외곽 지역에 좀 위치가 안 좋아 보여도 거기 아파트가 5억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파냐 5억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선호하는 방법인데 네 인테리어를 좀 해요 그 돈을 좀 쓰는 거죠 이쁘게 네 도배도 하고 네 화장실도 옛날 형태면 좀 신식으로 바꾸고 쭉 해요 하고 그것도 투자 비용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그 아파트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뭐 확장 안 되고 안 좋고 그게 보통 5억이란 말이야 네 근데 우리 집은 확 수리도 되고 올 수리도 되고 보니까 뭐 형관 들어가니까 뭐 바닥에 언뜻 까만 대리석도 깔려 있고 욕실을 여니까 어이구 막 막 이상한 게 이렇게 탕 같은 거 없고 샤워버스에 깔끔하고 식탁 저 저 저 저 뭐야 그 저 싱크대 보니까 아 요즘 나오는 유행하는 거고 딱 이렇게 고쳐놔요 네 그럼 5억에 내놔도 금방 그 단지에서 제일 먼저 팔려 오 그리고 그게 좀 아쉽다 그러면 4억 9천에 내 오 500만 원만 아파트는 500만 원만 싸도 네 그 단지에서 1등으로 팔려요 아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네 아파트 본다는 생각을 해보죠 시세가를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1등 그러면은 100명이 와서 꼴찌로 파는 거나 네 30명이 왔을 때 1등으로 팔리는 게 어느 게 더 빨리 팔리겠어요 1등으로 팔리는 게 빨리는 게 회전도 더 빨라요 그런 거를 그 아까 그게 큰 제가 항상 주제처럼 말하는 거지 너무 좋은 물건 찾지 마라 남들이 원하는 물건 찾지 말고 그래도 항상 수요는 있다 그 수요는 가격만 경매로 잘 맞춰 놓으면 충분히 수요 그러면은 몇 천만 원 벌죠 대표님 딱 예를 들어보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이 아 경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이제 경매 어린이들 경인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본인이 잘 아는 요즘은 좋아져서 그 뭐 네이버에 뭐 무료 검색 경매 네 무료 경매 치면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먼저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고 검색도 그 내가 아는 쪽 하세요 그게 재밌어요 내 동네 네 또 내가 좋아하는 물건 어 내가 식당을 해 본 사람이면 어 근처에 식당 자리 찾아보세요 원하는 물건을 자꾸 검색을 하다 보면 자꾸 빠져 들어요 네 그러면은 어 우리 그 그 뭐라 그러죠 소 뒷걸음 치다 뭐 네 초보가 좋은 물건 더 빨리 찼어요 아니죠요 네 그리고 어 그것만 하세요 요즘 이제 경매 컨설팅 주변에서 조언을 해줄 전문가들 많이 있으니까 어 그분들 뭐 저 같은 사람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요즘 수수료 어 여러분들 집 하나 사도 부동산 수수료 주잖아요 그렇죠 경매도 다 자격증 가지고 하는 사람들 섭외를 해서 그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에요 네 원래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안 주면 안 되는 수수료에요 네 그리고 그거 비싸지도 않아요 네 어차피 부동산 수수료 주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거 주고 어 물건은 본인들이 웬만하면 찾으세요 음 그러면 더 좋은 물건 자네 찾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물건을 한번 낙차를 받아본다 네 그 경험이 경험치가 딱 생겼을 때는 네 그때는 벌써 여러분들이 경매 전문가가 돼 있는 겁니다 사실 네 경매 권리 분석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공부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네 어찌 보면 한두껏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한두껏도 없는 깊이 있는 부분은 사실 또 경매 물건 중에 아주 일부분의 필요한 노하우고 대부분의 물건은 수익을 내는 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열심히 물건을 잘 찾았을 때 그 물건의 장점을 알아냈을 때 그게 더 수익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초보 경매자가 주의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을까요? 물건에 욕심 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잠에서 위에 당구가 이렇게 봉에 왔다가 떴는데 저도 간혹 그래요 물건을 딱 봤는데 물론 아주 이쁜 하자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 거야 수익도 날 것 같고 근데 그 물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지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러죠 자꾸 현장을 가면 갈수록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눈을 가져야지 이게 너무 좋네 이건 내가 꼭 받아야 돼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쓰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조심하시고 하시면 물건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경매에 임하면 괜찮을 겁니다 끝으로 성장기 구독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익이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수익 중에 좀 큰 금액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는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경매를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 또 경매를 한번 취미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겠다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그냥 내가 이사를 한다? 아니면 내가 가게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차근차근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한번 검색해서 아는 데부터 동네부터 한번 다녀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과 진솔함이 부동하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요 월세 보증으로 부동산 산다 이 책을 보시면 신기선 대표님이 직접 낙찰 받으신 것만 사례가 딱 들어있어서 지금 제가 인터뷰에 나왔던 사례도 다 있고요 그 외적인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